안녕하세요. 키네마스터의 음악 키네마스터에서 제공하는 음악의 제작권 관련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키네마스터를 퇴처입니다. 키네마스터는 현재 스마트폰에서 동영상을 제작하는 가장 뛰어난 가장 뛰어난 앱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만든 것입니다. 자 제가 프로젝트를 하나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해서 키네마스터의 음악을 가져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음악이 제작권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에 오디오 있죠. 오디오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제일 위에 음악이 저절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키네마스터의 음악을 가지고 다운받기 위해서는 우측 상단에 기어집 있죠. 이 기어집을 터치합니다. 기어집을 터치하면 여기 현재 왼쪽에 보시면 음악 콩나물 대가리가 선택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 여러가지 장르별로 음악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아티스트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아티스트를 터치해 보면 여기 다운로드라고 옆에 나오죠. 보세요. 다운로드가 나오죠. 여기 음악 공명이 나와있어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터치하면 다운로드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아이콘을 터치하면 플레이가 됩니다. 플레이 해 볼 수 있겠죠. 먼저 플레이하고 마음에 들면 다운로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에 대한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면 음악에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면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여기 자세한 것이 여기 나와있어요. 누가 앨범 뭐고 누가 노래하고 뭐 이렇게 자세한 것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작곡가는 로고가 나와있죠. 여기 컴포스트 바이 범수 강. 강 범수가 작곡했다. 스누드 스누무 이렇게 써놔죠. 이렇게 자세히 나옵니다. 이렇게 다운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것이 많이 있으니까 클래식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이 과연 유튜브에서 이것을 배경음악으로 넣었을 때 저작권 이방이냐 아니냐 그것을 포착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현재 일단 여기 웨딩마치 라는 것을 한번 다운로드 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거기서 터치했어요. 설치됨 됐죠. 설치됨 됐어요. 그러면 상단 좌측에 엑셀을 터치해서 빠져나갑니다. 터치해서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여기에 음악을 보면 조금 전에 다운받은 혹은 옛날에 다운받은 것들이 여기 쭉 있습니다. 음악이란 이 폴드에 있어요. 이 폴드에 저장됩니다. 여기서 저는 이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깔아 보겠습니다. 그럼 툭 터치했어요. 음악 소리 들리죠. 이걸 터치하면 스톱이 됩니다. 그리고 배경음악으로 가져오려면 플러스를 누르면 되죠. 그래서 플러스를 툭 눌러서 가져가세요. 그러면 타임라인에 이와 같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측 상단에 S를 눌러서 닫겠습니다. 그러면 플레이 해 볼게요. 그럼 이 음악이 유튜브에서 혹은 다른 곳에 올렸을 때 제작권 위반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모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키네마스터의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키네마스터의 입장으로 가겠습니다. 뒤로 가기 해서 자 여기 자주 하는 질문 여기 들어가겠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초기 화면이지 키네마스터의 입장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라이센스와 제작권이라는 게 있어요. 라이센스와 제작권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하면은 여기에 여기에 보면은 라이센스와 제작권에 대한 자세한 것이 나와있어요. 이걸 터치해 보겠어요. 이걸 터치하면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이 나와있어요. SS도에서 다운받아 사용한 음악을 사용한 비디오를 SNS에 올렸다가 SNS라면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밴드 이런 거죠. 올렸다가 저작권 경고를 받았습니다. 유튜브에 올렸을 때 저작권 입안 이렇게 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해놨어요. 기본적으로는 여기 보세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을 앞부분 요겁니다. 요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키네마스터 에세스도를 통해 제공되는 음악은 키네마스터사가 제작권을 소유하거나 키네마스터에서 제작권을 소유하거나 합법적으로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것들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키네마스터 에세스도에서 다운로드 받은 음악을 어떤 비디오에 사용하던 제작권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제작권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유튜브에 올릴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유튜브에 올려도 제작권 입안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하지만 이렇게 나와요. 하지만. 요걸 잘 보셔야 돼요. 하지만 아주 드물지만은 SNS에 키네마스터 음악을 사용한 비디오를 올렸다가 저작권 경고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를 받는다겠죠. 저작권 입안 이렇게. 그래서 저작권 입안 경고를 철회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지가 빠른 방법은 사용자가 직접 저작권 경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이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유튜브에 이와 같이 키네마스터에서 제공하는 음악을 넣어서 유튜브에 올렸더니 저작권 입안으로 뜨느냐 안 뜨느냐를 제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유튜브에서 올리니까 저작권 입안이 없어요. 제작권 입안이 안 돼요. 대부분이. 그런데 일부 음악은 제작권 입안이 돼요. 일부 음악은 제작권 입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것을 어떻게 보고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제 경우에는 하나하나 뒤에 배경에 넣어서 테스트 해보고 테스트 해보고서 판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으로는 한 95% 정도는 제작권 입안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5% 정도는 제작권 입안으로 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곡이 있으면 배경음악에 넣어서 테스트를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고서 거기에 배경음악으로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 키네마스터의 음악 제작권 관련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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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